도내 중소기업과 메르스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남지역 소상공인에게 3,100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긴급 지원합니다. 경상남도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2,500억 원으로 기업당 경영안정자금 최대 5억 원과 시설설비자금 10억 원을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메르스로 인해 직간접적인 타격을 입은 관광, 음식, 숙박업소에는 600억 원의 특례보증자금을 마련해 업종에 따라 최대 5천만 원에서 1억 원을 지원합니다. 경상남도는 하반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과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통해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